2. 대기 2. 대기 2. 대기 3. 대기 3. 대기 2. 대기 3. 대기 3. 대기 4. 대기 4. 대기 약간 대만 느와루 영화에 나오는 그렇죠 맞아 맞아 약간 등콩 야시장 같은 느낌이 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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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익적이다 힙하게 의자 초록색이 너무 맘에 들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기본적으로 감각이 좀 있지 않나 오픈 주방이라서 믿음 가는 것 같아요 그치 반짝반짝해 우리는 자신 있다 이거죠 야 이거는 예술이다 아 네 진짜 예쁘다 누룽지가 있잖아요 누룽지가 있잖아요 누룽지 맛에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정말 이거 완전 고급 요리잖아요 사서 먹으면 최고지 저 누룽지 진짜 맛있어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요 아 가지 아 가지 아 버섯 안에 고기가 들어가 있는 건가? 새우를 다져서 양념을 해가지고 튀겨가지고 담백하겠구나 네 담백하죠 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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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은 뭐야? 특이해 이거 SNS다 아 내 스타일이야 비누 짬뽕 오 비누 짬뽕 특이하다 중화비빔면 같아요 약간 볶음 짬뽕 같은 건가? 매콤한 맛 아 너무 맛있어 안심탕수 고기가 그 부드러운 게 완전 달라요 입에서 녹아요 돼지인데 이렇게 사각사각 껍질은 사각사각하고 속은 부드러워서 느끼하지 않게 또 위에다가 거명으로 양파 양파까지 너무 상큼하겠다 유인기 겉에 겉에 표면이 진짜 바삭함이 보여요 맞아 바삭바삭하게 맛있어요 네 저 간장소스 얼마나 새콤달콤하고 불향까지 있으면 큰일 나죠 진짜 네 닭다리만 썼나 봐요 닭다리를 뼈를 내고 그래서 넙적했구나 다리 부분만 맞아요 여기는 찐맛집이다 진짜 와 일단 먹을까? 어 먹을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60분 스타트 맛있어? 헐 왜왜왜왜 맛있어? 와 바삭한 미켓어 먹어봐 장난아니야? 한번 먹어 소스 새콤달콤해봐 맛있어 아니 소스에 젖어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삭해? 음 그렇지 이거 아니지 음 음 장난아니야 진짜 이 심리식감 너무 좋지 않아? 최고다 응 소스가 묻어져 있고 다 젖어져 있는데도 바삭해 다 필요없어 그냥 겉바삭 촉 그리고 고추 들어가 있어서 안 느끼하고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매끈저끈 달콤 사인님이 지금 조개탕을 하고 있나요? 볶음 조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저 안에 꽉 찼네요 뚝배기 안에 아 웬일이네 음 정말 죄송하다고 두 개 두 개 바로 해드리겠다고 말해 짜장면 네 사장님 다 들었어요 짜장면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자 사천 조개볶음 네 개 나왔습니다 우와 뚝배기에 나오네 제가 숙소 한 번 더 먹어봐야겠어 아 이거 닭 하면 좋겠네 맛있어? 최고야?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야? 아 이거 소주인데 소주야? 아 이거 소주인데 아 반말이 봐 나는 이 조개살을 깠어 행복해 보인다 말린다 아 수수 들었어요 수수 들었어요 반말이 반말이 아 입이 너무 깔끔하네 우와 아 맛있지 그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기다려봐 나도 나도 먹어야겠어 빨리 모아 빨리 모아 아 대박 수영이 지금 홍합 껍데기에다 조개살을 다 모았습니다 지금 숟가락처럼 쓰고 있어요 오 맛있겠다 음 음~~ 그 육수가 홍합 많이 들어가면 시원하잖아 시원하기도 하고 매콤해가지고 맞아 맞아 진짜 술안주로 제격이다 홍합의 감칠맛이 소스에 그대로 아예 다 녹아들었어 완전 나는 노릉지 먼저 먹을란다 이렇게 바삭하게 소스만 묻혀서 오 더블로 아니 한 거야? 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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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음 진짜 바삭하지? 완전 바삭바삭 아니지? 드디어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노른자부터 터트리지요 그리고 이렇게 쫙쫙쫙 찢어서 비벼주지요 그래야 노른자 노른자의 고소함이 쫙 펼쳐지거든요 면 봐봐 와 손이 진짜 진해 약간 간짜 잡는 느낌인데? 약간 간짜 잡는 느낌이야 약간 간짜 잡는 느낌이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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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이러지? 아 불량 진짜 대박이야 와 짜장면 진짜 인생 짜장면이다 진짜 맛있지? 와~~ 일반 짜장보다 간짜장 느낌이 좀 더 세다 네 너한테 짜장면 진짜 볶은 거 아니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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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진짜 볶은 거 아니야? 아 먹갱이 지금 계란에다가 쌈짜장 와 들어가고 있어 들어가고 있어 이야 먹갱이 달걀 하나 클리어 했고요 로제 짬뽕 먹을게요 로제 짬뽕 먹을게요 네 완전 색깔이 진짜 크림이랑 그 거예요 우와 로제의 약간 크림이한 느낌과 그다음에 매콤하다는 짬뽕이 국물이 싹 콜라보레이션이 돼가지고 또 심지어 울맛이 나니까 그러니까 세상 맛있는 건 모여 있는 거야 모여라 모여라 맛있는 거 모여라 맛있는 거 모여라 한 그릇에 모여라 로제 짬뽕 로제 짬뽕 와 수영이 수영이 수영이의 지금 평안 계절은 겨울이야 한겨울이야 왜? 이게 이거 완전 칼칼하잖아 그렇지 근데 칼칼한 거 대신에 여기에 크림이랑 우유 같은 거 넣어가지고 진짜 고소해 근데 약간 진짜 그 로제 떡볶이 약간 국물이 있는 로제 떡볶이에 면 넣은 맛 그런 맛이네 진짜 고소한데 진짜 깊지 않아요? 어 고소해 로제 짬뽕에는 새우 없나? 나 논들 오 한 번에 두 번 마무리 착지 오케이 역시 먹갱이 오 오오오오... 말레역시 면을 제대로 준비해드렸어 국물이 더 맛있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면이랑 똑같이 맛있는데? 북한 Girls 고기의 맛이 너무 궁금해요. 초고 안에 생살살이 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거 진짜 먹어보고 싶다. 잘라서... 오, 초고아, 초고아, 초고아! 우와, 입 좀 봐! 어머! 어머, 어머! 가득 찼다. 육즙! 새우! 미쳤어! 미쳤어! 오, 세상에! 아, 위에 이렇게 새우 살이 있네, 따로. 밑에는 초고가 있고. 어우, 미치겠다. 겉은 촉촉하면서도, 쫀득하면서도 안에 새우 살이 쑥 들어가니까. 아아... 아아... 근데 그 체중이랑 그 포털이랑... 어우, 저거 봐, 저거! 아, 저거 한 입만 먹고 싶다, 한 입만. 아우, 미치겠네, 미치겠네. 자, 지금부터 돈줄 작전 시작하겠습니다. 60분! 스타트! 진짜 탱글탱글하다. 우와... 우와, 진짜 꽉 들었다.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시작이 너무 좋아. 아, 비가요. 비가요, 비가요. 자꾸만! 음! 우와... 아니, 김도중 사장님 버릇도 시작하네요. 아, 껍데기 너무 맛있다. 역시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와, 진짜 껍데기. 민서양도 만만치 않게 먹죠.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아, 껍데기가 쫀득쫀득한데 새우는 되게 탱글탱글해야지. 맞아. 식감이 두 개야. 미트볼? 약간 그런 느낌도 난다. 매콤한데 맵지 않으니까 난 애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을 말았다고? 이게 안심 시켰을 거예요, 안심 탕수육. 맞아요, 안심 탕수육이니까. 탕수육! 진짜 빠삭 빠삭 살렸다. 웍 안에서 탕수육이 개구리 소리를 내요. 와, 대박. 아, 지금 뭔가요? 탕수육 소스를 못해요? 탕수육 소스를 쓰린 건가요? 아, 되게 신기하다. 어, 탕수육이 왜 이렇게 커? 어마어마해, 왜 이렇게 커? 굴뱅이 아니에요, 저거? 주먹만 하면 돼? 아, 비주얼 너무 좋네. 아니, 탕수육 위에 지금 양파채랑 파채까지는 아, 이거 반칙이죠. 와, 진짜. 아, 아삭아삭하니 맛있겠다. 이게 진짜 고기 본연의 맛을 얼마나 크면 소리로 먹었나? 치킨인 줄 알았어요, 진짜. 후라이드, 후라이드 치킨. 와, 오늘 고기가 많다. 아니, 같이 익혀서 얼마나 맛있겠냐고. 아, 그렇지. 파채. 와, 사람이 들었어요? 진짜 촉촉하다, 고기가. 와, 안 해, 응. 아, 태세히 보여줬으면 좋겠다. 부드러워? 다 고기다. 이게! 저어는 게 맛있어, 진짜. which is a poi 보고, 딱 좀 쩝쩝 cosa core 고기 파 완전 고기 고기 하네 여긴. 그러니까 얇고. 쌉쌀이 섞여있어. 고기하고 쫀득쫀득해. 찹쌀떡 쫄깃쫄깃, 쫄깃쫄깃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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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쌀 봐봐 나 떡인 줄 알았어 맛있어? 촉촉해 튀기면 찍어먹는 거라니까 와, 한 입 아, 민서 양은 본능은 모습 네, 이렇게 드시네요 음식에 끌리죠, 확실히 김짬뽕 맛 진짜 궁금해 약간 중화비비면 같은 맛이려나? 우와, 고기도 있어, 고기 무삼겹 같은데? 좋아, 좋아 국물이 아니네, 진짜? 볶음이 면이 있는 건가? 아, 면이 있는 건가? 짬뽕 냄새 난다, 냄새는 그래? 어 나 일단 고기부터 한 입 먹어볼래 고기만 따로 먹는다, 미소! 엄마, 고기에서부터 불량이 싹 나는 게 불냄새나? 어, 고기에서부터 나 면이 있는 건가? 아, 면이 들어있네 우와 꾸닥꾸닥 우와, 진짜 맛있겠다 아, 저거 진짜 맛있겠다 아, 친구야 야, 대박이다 진짜 나 이런 거 쳐놓는 거 봐 나도 우와, 연기 장난 아니야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자, 소영이 어우! 어머, 어머 맛있겠다 음, 오, 맛있다 와, 진짜 진짜 표정 나왔다 아, 지금 도겸 사장님 가나요? 아, 도겸 사장님 말았어요 면 치기 까지 그래, 쭉 들어갔습니다 하지 됐어요? 진짜 깔끔하게 드신다 오, 맛있나 봐요, 도겸님 아, 맛있나 보다 회상이 좋으세요 끝떡, 끝떡 오케이 오, 민석 어머, 어머, 어머 면치기 있어 비빔짬뽕 면치기 오, 선생님이 들어갑니다 면 탄력 봐요 오, 그대로, 그대로 와, 쑥쑥 들어가네 아미!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